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도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마음이 피곤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?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로 낙심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?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란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?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담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2023년도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로 인해 삶을 사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원합니다